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34쪽이죠. 10장 관계사와 형용사절 중에서 일 관계 대명사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그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계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절은 보통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계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받아 대신해주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뒤에 나오는 저를 그 명사나 대명사에 결합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죠. 간단히 말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이름 그대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관계 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선행사가 사람이냐 동물 혹은 사문이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절 속에서 주격으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혹은 목적격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우선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일 때는 후 소유격일 때는 후즈 그리고 목적격일 때는 후나 훔을 쓰죠. 자 선행사가 동물 혹은 사문이면서 주격일 때는 위치 자 소유격일 때는 후즈나 오브 위치를 씁니다. 자 목적격일 때는 위치를 사용하죠.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일 때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넷입니다. 넷은 주격, 목적격이 넷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소유격의 형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왓이 있는데요. 왓은 그 속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시 주격, 목적격은 왓으로 똑같은데 소유격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정리해 드린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깨워서 관계 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술술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꼭 안기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관계 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일단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자 관계 대명사를 예전에 배울 때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올라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독해를 할 때 속도도 안 나고 듣게 할 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자 제가 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He had two sons.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자 어떤 아들들이죠?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아들들이죠. 정리해 보면 그에게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경우는 관계 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선즈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혹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이 관계 대명사 후 를 이용해서 연결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He had two sons. 자 이런 문장과 they became doctors. 이런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two sons와 대명사 they가 되죠. 자 따라서 two sons를 선행사로 삼고 they가 주어가 되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격 they 대신에 쓰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후 를 이용해서 who became doctors.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two sons 뒤에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런 형식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해석은 그에게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뒷문장의 대의를 후로 바꾸고 연결시킨 것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의 경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의사가 된 아들 둘 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죠. 자 앞 문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문장에서는 관계 대명사 후 앞에 카모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죠. he had two sons.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자 어떤 아들들입니까?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두 아들들이죠. 자 일단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관계 대명사 후 앞에 카모가 있는 경우 카모 앞에서 하나의 의미가 끝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he had two sons.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여기서의 하나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에게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who became doctors.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문장의 경우 앞 문장과는 달리 관계 대명사 앞에 카모가 있죠.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 앞에 카모를 두고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용법을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문맥에 따라 관계 대명사를 알맞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의 경우 의미상 and da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보죠. he had two sons and they became doctors. he had two sons.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 and 그런데 they became doctors.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다시 말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의사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관계 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아주 간단하죠. 함께 해석을 해보면 I like him. 나는 그가 좋다. 좋은 이유가 뭐죠? who is kind.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의 경우도 관계 대명사 후 앞에 카모가 있습니다. 자 이때 후는 문맥상 for he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보죠. I like him. for he is kind.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인 설명 예문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I will employ him. who is crippled. I will employ him. employee가 hire 고용하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 who is crippled. crippled가 장애가 있는 불구이 그런 뜻이니까 비록 그가 장애가 있긴 하지만 비록 그가 불구이긴 하지만 자 이 문장의 경우도 관계 대명사 후 앞에 카모가 있죠. 이때 후는 문맥상 양부의 의미로 though he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죠. I will employ him. though he is crippled.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의 두 용법인 한정적 용법과 개수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를 공부해보죠. The ladder on which he was standing began to slip. ladder는 사다리 슬립은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니까 the ladder 사다리 자 어떤 사다리죠? on which he was standing 그가 서있던 사다리죠. began to slip 그 사다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경우 on which he was standing 이 the ladder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위치는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되죠. 자 이때 전치사 on을 생략하면 절대 안됩니다. 사다리 위에 서있는 거니까 전치사 on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참고로 살펴보면 자 이 문장은 the ladder began to slip 자 이 문장과 he was standing on it 자 이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the ladder 와 on it 의 it이 되니까 뒷 문장의 on it을 on which 로 바꿔서 on which he was standing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앞 문장의 the ladder 뒤에 집어넣어서 만든 문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문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형식에서 전치사를 문장 뒤로 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자 이 문장에서 전치사 on을 문장 뒤로 빼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죠. 거꾸로 말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때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전치사는 문장 뒤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on을 문장 뒤로 빼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변하지 않죠. 자 이 문장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 가능한데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려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절 맨 뒤로 뺀 다음에 생략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설명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함께 보시죠. Here comes the girl about whom we were talking. Here comes the girl. 여기 그 소녀가 온다. 어떤 소녀죠? About whom we are talking.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소녀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 소녀가 여기에 오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about whom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식이 나왔는데 자 이 문장에서 about을 문장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빼보죠. Here comes the girl whom we were talking about. Here comes the girl who we were talking about. Here comes the girl we were talking about. 자 일단 about 뒤로 가면 the girl whom 혹은 who we are talking abou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되어서 the girl we are talking about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조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일단 예문을 보시죠. 자 이 문장 어디서 본 거죠? 기본 예문 2번에서 on which를 on that으로 바꾼 문장인데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 이런 형태는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통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대신에 that을 쓰는 것이 가능한데 자 이 문장의 경우처럼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that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굳이 that을 쓰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전치사 on을 관계대명사절 뒤로 빼기만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던 거죠? 자 이렇게 전치사가 뒤로 빠지면 형식상으로 따져보면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아니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볼 차례죠. 자 우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떤 경우에 생략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He is the man whom I'd like to invite. He is the man I'd like to invite. 자 여기 I'd는 I would의 줄임끌이니까 do lik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ould like to 부정사는 뭐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He is the man 그는 사람이다. 자 어떤 사람이죠? whom 혹은 who I'd like to invite. 내가 초대하고 싶은 정리해보면 그는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앞에서 조금은 언급을 했었죠. 자 이 문장에서 whom은 타동사 invite의 목적어인데 관계대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He is the man I'd like to invite. 이런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s this the lady whom you were talking about? Is this the lady who you were talking about? Is this the lady you were talking about? Is this the lady 이 사람이 그 여자입니까? 자 어떤 여자죠? whom 또는 who you were talking about.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던 여자죠. 자 정리해보면 이 사람이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여자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whom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조에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Is this the lady about whom you were talking? 자 이런 문장에서 whom을 생략해서 Is this the lady about you were talking?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about이 뒤로 빠지면 그때는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Is this the lady you were talking about? 이런 문장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is not the cheerful woman she was before marriage She is not the cheerful woman that she was before marriage She is not the cheerful woman which she was before marriage 해석하면 She is not the cheerful woman cheerful이 쾌활한 명랑한 그런 뜻이니까 그 여자는 그런 명랑한 여자가 아니다. That 혹은 which She was before marriage 그녀가 결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리하면 그녀는 결혼 전의 그런 명랑한 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선행사 the cheerful woman은 그 명랑한 여자라는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성격을 의미하죠. 이 문장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라도 사람의 성격 지위 등을 나타낼 때는 후가 아닌 that이나 which를 쓰죠. 이때 that이나 which는 she was에서 비동사 was의 보호로 쓰인 것이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비동사의 보호가 될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도 생략 가능합니다. 문에 즉 현관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Who wants to see you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리해보면 현관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의 경우처럼 there is 나 there was 다음에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현대 영어에서는 생략시키지 않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It was Wilson who told it to me. It was Wilson told it to me. It was Wilson 바로 Wilson이었다. 누가요? Who told it to me? 그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정리해보면 그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바로 Wilson이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 It is that 강조금리죠. 강조되는 부분이 Wilson으로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금문 It is 나 It was 다음에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역시 현대 영어에서는 생략시키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At last He had done all that there was to be done At last He had done all there was to be done At last 동그라미 쳐보세요. 결국 마침내 즉 finally 의미니까 At last 결국 He had done all 그는 모든 것을 해냈다.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죠? That there was to be done 행해져야 할 즉 해야 할 모든 것이죠. 정리해보면 결국 그는 해야 할 모든 것을 해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처럼 관계대명사 다음에 there is 나 there was 가 오는 경우에도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우선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드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어야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라도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가 비동사의 보호일 때 두 번째로 there is 나 there was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올 때 세 번째로 it is 나 it was 강조구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올 때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뒤에 there is 나 there was 가 올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의 경우는 현대 영어에서는 생략시키지 않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용되는 관계대명사 후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연문 1번을 보시죠. Here is a lady who wants to see you. Here is a lady 여기 여자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죠? Who wants to see you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정리해보면 여기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은 Here is a lady 자 이런 문장과 She wants to see you 이런 두 문장에서 a lady와 she가 같은 사람이니까 뒤에 있는 She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는데 사람이고 뒷문장이 주어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용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로 바꾼 다음에 선행사 a lady 뒤로 연결시킨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일 때는 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I brought up a girl whose parents were dead. 자 brought up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ring up이 기르다 키우다 즉 raise의 의미니까 I brought up a girl 나는 한 소녀를 길렀다 키웠다. 자 어떤 소녀죠? whose parents were dead. 양친이 죽은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나는 양친이 죽은 한 소녀를 길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I brought up a girl 자 이 문장과 her parents were dead 이런 두 문장에서 a girl과 her parents의 허가 같은 사람이고 소유격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소유격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서 her parents were dead를 whose parents were dead로 만든 다음에 선행사 a girl 뒤에다가 연결시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가 사람이고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본 예문입니다. Trust가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e is a man 그는 사람이다. Whom 또는 who you can trust 네가 믿을 수 있는 정리해보면 그는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He is a man 이런 문장과 You can trust him 이런 두 문장에서 A man과 힘이 같은 사람이니까 뒤에 있는 힘을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whom으로 바꾼 다음에 whom you can trust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선행사 a man 뒤에다 연결시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사용하는데요. 현대 영어에서는 whom 앞에 전치사가 오지 않으면 그냥 주격의 후로 whom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위치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의 경우 주격, 목적격은 위치 형태가 똑같죠? 하지만 소유격일 때는 who's나 of which를 사용합니다. 자 일단 소유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톤은 tear, 찢다의 과거분사 형태죠. tear, tore, torn 요렇게 변합니다. the book 자 책인데요. whose cover is torn 표지가 찢어진 책은 it's mine 내 것이다. 정리해보면 표지가 찢어진 그 책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the book is mine 이런 문장과 its cover is torn 이런 두 문장에서 the book과 its cover의 its가 같은 사물이니까 뒤에 있는 its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는데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소유격일 때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whose로 바꾼 다음에 whose cover is torn 을 선행사 the book 뒤에다 연결시킨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사물이고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위치의 소유격으로 whose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of which가 있습니다. 자 그럼 whose 대신에 of which를 넣어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the book is mine 과 the cover of it is torn 이런 두 문장에서 of its의 it이 the book을 가리키니까 it을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면 of which이 of which로 바뀌죠? 그래서 the cover of which is torn 을 선행사 the book 뒤로 붙이면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torn is min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of which를 사용할 때는 cover 앞에 반드시 정관사 the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 소유격의 관계대명사는 whose plus 무관사 명사 혹은 the 명사 plus of which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의 두 번째 기본 예문을 보시죠. she was rich 그녀는 부자였지만 cover which I unfortunately was not 자 나는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계속제용법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가 뭡니까? 형용사인 위치가 되죠. 자 이렇게 위치 앞에 카머가 와서 계속제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단어 구절 등이 선행사로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선행사로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의음을 보겠습니다. I had forgotten to draw the curtain which I usually did. I had forgotten to draw the curtain 나는 커튼 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which I usually did 그것은 내가 늘 하던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카머가 있는 것을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제용법이죠. 자 이 문장의 경우에는 위치의 선행사가 뭡니까? 그렇죠. to draw the curtain 이죠. 자 이 문장은 praise 즉 구가 위치의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I remained silent which made him angrier I remained silent 나는 계속 조용히 있었는데 카머 which made him angrier 그런데 그것이 그를 더 환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위치의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인 I remained silent 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close 즉 절이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로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치는 의미상 and i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꿔보죠. I remained silent and it made him angrier 자 이렇게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 같은 하나의 낱말이나 구나 절일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관계대명사 that의 용법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that은 맨 처음 도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든 동물 사물이든 간에 훈화 위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격은 없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보는 문장들에서는 훈화 위치보다는 that을 주로 쓰는 경우입니다. 함께 보시죠. This is the best movie that I have ever seen. This is the best movie. 자 이것은 가장 좋은 영화이다. 자 어떤 영화죠? That I have ever seen. 내가 이제까지 본 영화죠. 정리해보면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은 영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 디아가 더 베스트 무비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행사에 최상급의 형용사가 올 때는 주로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위치를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죠. 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선행사에 형용사의 최상급 the very the only the first the last the same all every any no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에도 관계 대명사는 주로 that을 씁니다. 자 여기 있더 barely는 매우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이런 뜻입니다. 해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기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ho that has the slightest pride can stand such an insult slice은 형용사로 조금의 약간의 이런 뜻인데 slightest 이런 식으로 최상급으로 쓰이면 아주 조금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insult의 동그라미 여기에 나와있는 insult는 명사로 모욕이라는 뜻인데 명사일 때는 강세가 이름절에 insert 이렇게 되지만 자 모욕하다 이런 뜻으로 동사로 쓰일 때는 강세가 데려가서 insert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죠. who 누가 that has a slightest pride 아주 조금의 자존심이 있는 누가 다시 말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can stand such an insult 여기 stand 는 참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모욕을 can stand 참을 수 있겠는가 정리해보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that의 선행사가 뭡니까? 그렇죠. 음운사 who가 that의 선행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가 who which what 등의 음운사인 경우에는 주로 that을 씁니다. 자 이런 설명이 없어도 자 이 문장에서 that 대신에 who를 써서 who who has the sliced pride 자 이런 식이 된다면 자 여러분이 생각해도 who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상하죠? 자 따라서 선행사가 who일 때는 관계대명사로 내서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측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who is the girl 그 소녀는 누구입니까? that is singing over there 저쪽에서 노래하고 있는 정리하면 저쪽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는 누구입니까? 이 문장에서 that의 선행사는 뭐죠? 음운사 who가 아니라 당연히 the girl이죠. 음운사 who가 선행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처럼 음운사가 선행사 앞에 있을 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이 좋죠? 즉 이 문장도 who is the girl who is singing over there 이런 식이 된다면 who가 두 번씩 나오니까 이상하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는 that을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럼 다음 기본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walking along the road look at the boy and his dog 자 소년과 그의 개를 보아라 that are walking along the road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자 정리해보면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소년과 그의 개를 보아라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의 경우 선행사는 the boy and his dog 인데 사람과 동물이 같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사물이 같이 선행사에 오는 경우에도 관계대명사는 that을 씁니다. 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the boy and his dog 이 선행사인데 the boy가 나왔다고 해서 who를 쓰려고 하니까 his dog은 동물이죠? 그럼 which를 써야 하는데 which를 쓰면 또 the boy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랑과 동물 사랑과 사물에 모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인 that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의 마지막 기본요문을 보시죠. the girl that bill waited for didn't turn up 자 턴업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타나다 자 이런 뜻으로 show up이나 appear할 뜻이 같죠. the girl 자 소녀인데 that bill waited for 미리 기다리는 그 소녀는 didn't turn up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 관계대명사 that이 전시사 for의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 가능하니까 that이 괄호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보통은 관계대명사가 전시사의 목적일 때는 그 전시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가 that인 경우에는 that 앞에 있는 전시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e girl for that bill waited didn't turn up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 경우 that 대신에 whom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the girl for whom bill waited didn't turn up 선행사가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 death을 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사에 사랑과 동물 혹은 사랑과 사물이 함께 나올 때 death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관계대명사 death 앞에는 절대로 전시사가 올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측 페이지 별표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is the only man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 that I know of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whom you can trust 네가 믿을 수 있는 정리하면 그는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네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that that과 whom의 동그라미 that은 know of의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trust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that이 이끄는 that I know of 라는 관계대명사절과 whom이 이끄는 whom you can trust 이런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하나의 선행사 the only man의 공통으로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용법을 관계대명사의 이중한정 또는 이중제한용법이라고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계대명사 what의 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7번 첫 번째 기본 예문을 보도록 하죠. what surprised me was her cold attitude 자, 우리 앞에서 정말 많이 배웠죠. 관계대명사 what은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독해에서 참 많이 나왔었어요. what surprised me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what her cold attitude 자, 그녀의 냉담한 attitude 즉, 냉담한 태도였다. 이런 말이죠. 자, what은 뭐 뭐 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자체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that which이나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형용사절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절을 기능을 하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관계대명사 what을 포함하는 관위적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not what he was what he was 를 살펴보죠. what a is 는 현재의 a 즉, 현재의 a의 상태나 인격을 의미하니까 what a was 혹은 what a used to be 는 과거의 a 즉, 과거의 a의 상태나 인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he is what you call a jack of all trades. what you call은 서위, 이른바 이런 뜻이죠. you 대신에 일반인을 나타낸 대명사 we나 day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at we call what they call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등형으로 what is called 이렇게 돼도 뜻은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jack of all trade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팔방미인 혹은 만물박사 이런 뜻이죠. he is what you call 그는 소위 a jack of all trades 팔방미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a is to be what is to the 이 구문을 알아야겠습니다. a is to be what is to the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what 대신에 as를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reading is to the mind 독서의 정신에 대한 관계는 what food is to the body 음식의 육체에 대한 관계와 같다. 다시 말해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정신의 성숙을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what 대신에 as를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기본 예문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reading is to the mind as food is to the body She is bright and what is better very beautiful What is better 는 더욱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이런 뜻이죠. She is bright 그녀는 똑똑하고 and what is better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똑똑한데 금상첨화로 매우 예쁘기까지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What is better 가 더욱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이런 의미라면 더욱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이런 말도 있겠죠. 자, 다음 설명 예문에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죠. It got dark and what was worse it began to rain What is worse 는 더욱 나쁜 것은 즉 설상가상으로 이런 뜻이니까 It got dark 날은 어두워졌고 and what was worse 설상가상으로 It began to rain 빛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과거이기 때문에 What was worse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로 나온 것이죠. What is better 와 what is worse 를 함께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죠. What with overwork and lack of sleep he was worn out What with overwork and lack of sleep 자, 이 부분을 보면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이런 구문이 나오는데 자, 이때 뒤에 What with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with A and B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A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B 때문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아웃에 동그라미 쳐보면 wear out이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be worn out은 수동태로 지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해석을 해봅니다. What with overwork 한편으로는 괄호 때문에 and lack of sleep 또 한편으로는 수면 부족 때문에 he was worn out 그는 지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What with A and What with B 이런 구문에서 with 대신에 by를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뜻이 어떻게 변할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What by good luck and his talent he made a fortune in a few years What by A and what by B 한편으로는 A에 의해 또 한편으로는 B에 의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what by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Made a fortune 동그라미 쳐보세요. Make a fortune 큰 돈을 모으다 즉, 한미천 잡다 이런 뜻이니까 What by good luck 한편으로는 행운에 의해 and his talent 또 한편으로는 그의 재능에 의해 he made a fortune 그는 큰 돈을 모았다 in a few years 몇 년 사이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에서는 의사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의사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원래 관계대명사가 아닌 접속사 as, but, 그리고 then이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as를 살펴보겠습니다. as는 선행사에 붙어있는 such, the same, as와 함께 상관없으로 쓰이거나 as 앞이나 뒷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여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benefi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에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니까 read such books 그런 책들을 읽어라 자, 어떤 책이죠? as will benefit you 너에게 도움이 될 정리해보면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읽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s를 전치사나 접속사로 보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보는 까닭은 as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 나와서 마치 주어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this is the same watch as I lost this is the same watch 이것은 같은 종류의 시계다 as I lost 내가 잃어버린 정리해보면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the same as B는 B와 같은 종류의 A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s를 접속사로 보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보는 이유는 자, los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as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의사와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the same as B를 the same A 대 B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확인해보시죠.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lost 자, 해석해보면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the same as B는 B와 같은 종류의 A 자, 이런 뜻이지만 the same A 대 B 하면 B하는 바로 그 A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the very를 써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the very는 바로 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this is the very watch that I lost 자, 다음은 as A, as B 이런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s many men as came were got as many men as came 온 만큼의 많은 사람들 즉, 온 사람은 모두 다 were caught 붙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as A, as B 하면 B 한 만큼의 A 자, 이런 뜻으로 이때 as는 men을 선행사라 하는 추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됩니다. 확인해보시죠. all the men that came were caught 자, 이렇게 나오니까 해석이 더 쉽죠? all the men that came 온 사람은 모두 were caught 붙잡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분을 보겠습니다. he was a foreigner as I knew from his accent he was a foreigner 그는 외국인이었다 calmer as I knew from his accent 그런데 나는 그것을 his accent 그의 억양에서 알았다 이런 의미죠. 자, age의 선행사는 뭘까요? 앞 문장 전체인 he was a foreigner 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ge가 개수조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age는 개수조용법의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죠? 자, 확인해보고 바로 설명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as is usually the case with her 동그라미 줘보세요. as is usually the case with ex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는 늘 그러한 일이지만 즉, 누구누구에게는 항상 그러하듯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with 누구누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as is usually the case with her 항상 그러하듯이 she talks very quietly 그녀는 매우 조용히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ge의 선행사는 뭘까요? 그렇죠? 뒷문장 전체인 she talks very quietly 가 됩니다. 자, 이렇게 age는 앞이나 뒤의 문장을 선행사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뒤의 문장을 선행사로 받기 때문에 as를 위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as is usually the case with 누구누구에서 누구누구에게는 늘 그러한 일이지만 즉, 누구누구에게는 항상 그러하듯이 이런 하나의 억으로 암기해 두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but이 나옵니다. 일단 예문을 보죠. there was no one but admired his courage 자, but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뭐뭐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 then not의 의미가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고 선행사가 삼을 동문이라면 which를 써도 되겠죠. admire가 타동사로 뭐뭐에 감탄하다 뭐뭐를 칭찬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었다 but admired his courage 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은 사람은 정리해보면 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but 대신에 who not을 써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설명 예문을 보면 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exceptions exception은 예외 이런 뜻이니까 there is no rule 규칙은 없다 but has some exceptions 몇 가지 예외가 없는 정리해보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경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then not이나 which not을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there is no rule that doesn't have some exceptions there is no rule which doesn't have some exceptions 자, 지금까지 의사관계대명사 but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자, 현대형 의사는 이 but이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하지만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자, 이것과 같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이나 옛사람들이 쓴 글에는 자, 이런 용법으로 쓰인 but이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then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럼 기본 예문 동그라미 6번으로 가시죠. nowadays parents give their children more money than is necessary nowadays 요즘에는 parents give their children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준다 more money than is necessary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정리해보면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행사는 money인데 이렇게 선행사 앞에 more money 자,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의사관계대명사 the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then을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보는 이유는 isn't necessary에서 easy의 주어가 없죠. 따라서 여기 then은 easy의 주어가 되는 주격 의사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설명의 의문을 보겠습니다. don't carry more honey than you need don't carry more honey 더 많은 꿀을 가져가지 마라 then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것보다 즉, 욕신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의 경우도 비교급을 포함하고 있는 more honey가 선행사가 되죠. 자, then은 타동사 need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의사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